국내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이 짝퉁 사은품으로 모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제품을 카피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라이브 쇼핑에선 명품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이라며 판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실적 반등을 위한 무리한 마케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왼쪽은 H&M 그룹의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코스의 퀄티드백. 오른쪽은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가 판촉에 사용한 사은품 가방 엠보백입니다. 코스의 퀄티드백은 일명 블랙핑크 제니 가방으로 유명한 코스의 대표적인 가방.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만든 숄더백으로 특유의 엠보 디자인과 둥근 곡선 형태가 특징으로 대표 색상 중 하나가 하늘색이라 구름백으로 불립니다. 아모레가 제작한 가방도 코스 특유의 엠보 디자인과 색감, 크기 모두 비슷합니다. 나란히 두면 같은 브랜드의 가방으로 오이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지난 3월부터 라네즈는 주력 상품 홍보를 위해 해당 가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주요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라이브 쇼핑 방송에서도 이를 활용해 목욕했습니다. 라이브 쇼핑에선 대놓고 코스의 짝퉁임을 강조했지만 아모레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모레 측은 최근 트렌드인 가방 스타일로 제작한 것일 뿐 특정 브랜드를 모방하진 않았다며 라네즈의 실적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한 마케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아모레 가방은 입소문을 타고 현재 전량 소진됐으며 중고 거래 시장에서 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즉 물리적인 물건이나 공산품의 외관, 생김새를 보호해주는 법으로 디자인 등록과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디자인도 보호 대상입니다. 코스 퀄티드 백의 경우 흔한 형태의 가방이 아닌 퀄팅이라는 재봉 방식의 디자인화를 통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디자인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 보호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 중 하나입니다. 코스 퀄티드 백의 주지성이 인정된다면 아모레의 문제 소지가 충분하고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성과물 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 위반 여부를 주도적으로 살피고, 또 해당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여부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표절이 만연한다다 기준이 애매한 만큼 법적인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하기보다 기업의 자성이 우선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게 표절과 발전의 딜레마 사이에서 항상 있어 왔던 예술에서의 오래된 논제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디자인계의 종사자들이 자생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살펴집니다. 중국산 위주 화장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모레. K뷰티의 대표 기업인 만큼 기업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희입니다. ër